원비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낙타 사파리를 하는 올해 4년차의 낙타 몰입뿐입니다. 2만 5천원을 벌기 위해 매일 사막으로 출근하는 원빈. 2만 5천원을 벌기 위해 매일 사막으로 출근하는 원빈. 평소에 생각했던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 봐봐. 낙타 사파리. 더워요? 한국 사람은 아니야. 한국 사람은 더워요? 여기 낙타 사파리. 낙타가 있으면 농사도 짓는데 훨씬 편하고? 낙타가 있으면 농사도 짓는데 훨씬 편하고? 낙타가 필요한 낙타? 네. 2,000 아메리칸 달러. 2,000 아메리칸 달러? 2,000 아메리칸 달러는 얼마야? 2,000 달러. 2,000 달러. 200만원? 200만원? 2,000 달러라는 소리에 순간 얼어붙은 두 사람. 2,000 달러라는 소리에 순간 얼어붙은 두 사람. 좀 싼 건 없어? 응? 싼 거. 온빈, you have a TV? 없어. you wanna have a TV? TV? TV. 낙타. 낙타? or TV? choice one? 낙타. 아, 오케이. 낙타여야 되는구나. just you need 낙타? 네. 아... 인도에서는 회사원 1년치 연봉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200만원이야, 200만원. 낙타. 에휴, 한숨이 절로 납니다. 낙타도 동물이잖아요. 왜, 왜요? 동물이고 자이살매를? 모든 동물은 자이살매를? 태어, 뭐 모든 동물은 야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낙타 많이 있어요, 어디세요? 낙타가 야생이 있나요? 왜요? 그 야생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낙타를 한 마리 잡아다가 주는 게 그게 훨씬 빠르겠네. 그치. 균앙은 낙타 잡아가지고 근데 어차피 낙타에 번호판 달린 것도 아니고 에휴,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소원 일리가 없죠. 낙타 사파리에서 낙타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무리꾼은 그저 낙타 관리자인 동시에 가이드인 셈이죠. 원빈이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관광객을 안내해야 한다는군요. 자신의 낙타를 갖고 사막을 누비며 일을 하고 싶다는 열두 살 원빈. 세상엔 이런 소원도 있습니다. 주로 한국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낙타 사파리를 하며 원빈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딸납. 딸납의 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자이살메르 시내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자뜰의 마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생. 동생. 반갑습니다. 반가워. 안녕.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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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는 성함이, 이름이 뭐야? 지은 지은 칸 지은 칸 지은 칸 지은 칸 사라지 말리고 맞지? 엄마는? 엄마! 마미! 마미 형 한 명만? 형? 형 아, 첫째 형 넘버, 넘버 원 호텔 워킹 염소 먹기 그래서 업고 낙타 이렇게 하고 있던데 친구가 학교를 안 가는 것 같은데 학교는 왜 아직 안 보내시는 거예요? 네 우리 집에서 살고 가는 거예요 응 오늘은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거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거 우리 집에서 살고 왔어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거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거 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